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게스트! 정말 오랜만에 중국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유나이집 큐브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. 장소가 남경 올림픽 축하였습니다. 1월 26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됐는데요. 중국의 또 우리 뷰티풀쇼 상해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. 이번에도 멋진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지금까지 쏘 비스트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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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